궁금해 궁금해 완전 궁금해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사람들 궁금해서 별생각 다해 이 세상은 우연히 생겨났다고 많고 많은 별들 깊고 깊은 바다 어떻게 생겨났을까 성경에 써있네 모두 알도록 우연하니 하나님 만드셨다고 궁금해 궁금해 완전 궁금해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사람들 궁금해서 별생각 다해 이 세상은 우연히 생겨났다고 많고 많은 별들 깊고 깊은 바다 어떻게 생겨났을까 성경에 써있네 모두 알도록 우연하니 하나님 만드셨다고